서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티니안이라는 섬을 아시나요? 괌에서 북쪽 160km, 사이판과는 불과 5km 너비의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섬은 북마리아나 제도의 여러 섬들 중에서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섬인데요. 그럼에도 거의 훼손되지 않은 자연 풍광이 멋지기로 유명해 아름아름 전 세계 여행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 세계 여행자들을 반기는 이곳에서 일본 여행객만 유일하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은 이곳에서 식사를 해도 식당이나 건물 야외에 있는 의자 같은 곳에서 절대로 못 먹고 반드시 음식을 외딴 곳으로 가지고 나가서 먹는 등 차별을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인 여행자는 건물 안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독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차별 아니냐며 반발하던 일본인들을 일순간에 입 닿게 만든 역사적 사실이 재조명되며 역으로 일본의 엄청난 비난에 화살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대체 이 섬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섬으로 괌에서 경비행기로 20분이면 닿는 곳, 티니안 섬.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사는 약 45% 이상의 주민들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실제로 티니안 섬을 방문하면 묘한 기시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서태평양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국인의 얼굴이 언뜻언뜻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일본은 자신들의 통치 구역이자 전략 요충지였던 이곳의 대형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5천여 명의 조선인들을 끌고 왔습니다. 이때 강제징용된 조선인들 대부분은 조선총독부의 주관하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가머니서례소가 건너온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본의 은폐로 묻힐 뻔했던 한국인들이 이 섬에서 겪은 수모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2016년 일제에 끌려가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던 위안부 여성들로 추정되는 사진이 발굴되면서 착취당한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난 건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들은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맨손으로 일본군이 이용하는 비행장을 건설하는 등 그 현장이 참혹하기 그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을 시키며 식수조차 제공하지 않아 남의 소변을 훔쳐 마실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끌려간 우리 국민들이 핏담으로 건설한 비행장은 1945년 8월 태평양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당시 티니안 섬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건 일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곳은 일본의 공습 작전을 펼치기 가장 완벽한 곳이었죠. 따라서 미국은 이 비행장으로 핵폭격기를 옮겨와 일본의 본격적인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결정적으로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미군의 원자폭탄도 이곳에서 발진했습니다. 리틀 보이와 팻맨의 출격이 모두 이곳 티니안 섬에서 이뤄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일본의 폐망은 예견된 수순이자 인과응보와도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갈 때도 그냥 곱게 가지 않았습니다. 티니안 섬의 맨 끝쪽 카라나스 고지 동쪽에는 살 절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미군에 쫓겨 퇴각한 일본군들이 머물렀던 최고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셋과 급격히 기울면서 1944년 미국에 의해 점령당하자 일본군은 섬에서 후퇴하면서 한국인을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해 목숨을 빼앗았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절벽 아래로 투신하면서 그런 이름이 붙었던 것이죠. 심지어 당시 후퇴하던 일본인들에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한인들도 많았으며 일본은 이후 관련 서류들을 모조리 태워 존재 자체를 은폐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편 그때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인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군이 티니안 섬의 조선인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인데요. 따라서 조선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느냐 섬에 남느냐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지만 원주민인 참오로인과 가정을 꾸린 일부는 티니안 섬에 남기로 하는데요. 즉 지금 티니안 섬 인구의 절반은 일제강점기에 끌려간 조선인과 티니안 원주민 참오로족이 가정을 이룬 한국인 혈통의 후손인 것입니다. 지금 티니안 섬에 한국계 성씨인 김씨, 신씨 등이 있는 것도 성씨가 없던 참오로족들이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한국 성씨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당시 지옥 같은 강제노동과 총알바디에서 살아남은 조선인들은 상륙한 미군에게 자발적으로 협조하며 근근히 받은 봉급을 모아 미군에게 성금을 보내거나 조선의 독립을 지원하는 독립자금으로 보내는 것에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러한 기록들은 일본의 은폐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군이 찾아낸 조선인 희생자 안매장 터에 한국인 위령탑이 세워지며 매년 이들을 추모하는 티니안 섬의 후손들이 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점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위령탑엔 태극기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깃발 그리고 성조기가 걸려있는데 티니안 섬은 워낙에 바람이 강해 이 깃발이 쉽게 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헌깃발을 갈아주기 위해 한인회가 매년 수백 개의 태극기를 사서 티니안 섬에 실어온다고 하죠. 심지어 티니안 섬에 남은 한인의 후손들은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고 한국 방문도 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이 한국인의 후예임을 자각하고 역사 인식도 가지려고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민족에게 설인 아픔과 슬픔을 티니안 섬에 남은 한인의 후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까요? 이 섬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오는데 유독 일본 여행객만은 이 섬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티니안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원주민 식당 홀에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부터 출입금지를 당한다고 하죠. 대신 식사를 하려면 음식을 들고 외딴 곳으로 나가서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티니안 섬의 원주민들로선 일제강점기라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긴 일본에 대한 증오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여행자는 건물 안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식사를 하거나 가는 곳마다 환영을 독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맘 편히 즐기기보단 아픈 역사를 새기며 이 섬을 둘러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티니안 섬이 점차 알려지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인들도 늘고 있는데요. 가는 방법으로는 사입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경비행기를 타고 티니안 국제공항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비행기는 티니안 섬으로 왕복 운항하며 비행시간은 10분 남짓으로 매우 짧다고 하죠. 그리고 이곳에 방문한 한인들은 섬의 산책길에 나있는 태평양 전쟁의 역사를 훑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실제로 현재까지도 티니안 북쪽엔 원자폭탄 리틀 보이와 펫맨을 보관하던 장소가 터로 남아있습니다. 이 터는 사다리꼴 모양의 투명한 돔으로 덮여 있는데요. 터 안에서는 전쟁 당시 찍힌 생생한 사진을 관람할 수 있게 해놓아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둘러보고 있죠. 단순히 역사적인 아픔을 기억하고자 이 섬에 찾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티니안에는 섬 전체의 관광 명소가 산재해 있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바다가 있는데요. 특히 이 바다는 투명도가 80m로 사이판의 만화가 섬에 필적할 정도의 높은 수질로 인해 다이빙과 스노클링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곳에 방문한 국내 한 베테랑 여행기자는 여기가 그 유명한 몰디브 바다보다 물빛이 아름답다며 전 세계를 여행했어도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엔 처음 본다며 감탄해 말을 남기기도 했죠. 또한 해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용하고 전용 해변처럼 사용할 수 있어 프라이빗한 시간을 갖기에도 최적이라는데요. 해외여행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요즘 다른 아름다운 관광지도 좋지만 이런 곳이 더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아무리 은폐하고 왜곡한다고 해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수록 역사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부디 이런 관광지가 더 널리 알려져서 우리의 슬픈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여 다시는 이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